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1. 신뢰 형성 마음을 열면 상대방과의 신뢰가 깊어져 더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. 2. 감정 공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감정적 연결이 강화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. 3. 지원 체계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 4. 개인 성장 타인의 피드백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소속감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으면 더 큰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여는 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1. Kendoposs 3. Essence 3. Marilyn 5. Ms